있을 것이고 올 가을쯤 되면은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백장만큼은 한 번은 살아본다 하고 백장 가지세요. 안녕하세요. 구인사 박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면 연 64년생 60세 용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60년 동안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분들도 여자래도 남자 같은 성격을 많이 가졌고 도 아니면 뭐고 뭐 아니면 도고 남자분들은 조금 내성적이면서 한량이고 여자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배짱이 좋아서 그냥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 참 고생 많이 했죠. 진짜 이분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고 이분들이 의리가 또 좋아요. 그러고 이분들 진짜 육십 세까진 살아오기까진 파란만장하게 산전수정 공중산까진 겪었을 거예요. 아마 안 겪은 사람은 천복 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갑진생 용띠들은 다 여자가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배짱이 다 좋아 여자는. 근데 배짱 안 좋은 여자는 어쩌다 배짱 안 좋은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주 얌전하지. 그분들은 뭐 진짜 열 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사주가 높아서 그냥 다 남자로 휘어 잡고 살아야 되고 뭐를 해도 해야 되고 그냥 물찌개를 지고 가도 앞장을 서야 되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가는 사람이에요.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고. 그래도 뭐 삼재 들었다 해도 올 가을부터는 좋아요 이분들도 원래는 작년부터 문서 운들이 들었는데 문서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잡고 놓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또 문서 다시 정리돼서 잡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올 가을쯤 되면은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백장만큼은 한 번은 살아본다 하고 백장 가지세요. 네 선생님께서 삼재가 들어오고 그 다음 문서 운이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재라고 하면 삼재 풀이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삼재 때 삼재 풀이라면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질까요? 삼재 때 삼재 풀이하는 거는 문서가 들어올 때 삼재에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안정 되라고 내가 편안하게 살자고 사고 수전 막자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몸수 일수 건강하게 위해서 삼재를 푸는 거고 건강하고 그리고 돈이 꼬이지 않고 그래서 삼재 풀이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푸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갑진생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주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별수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삼재를 풀든지 꼭 물어보든지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 용띠분들 갑진생이 주로 우리네 같은 신기가 많아서 사주가 강해요. 그래서 공을 꼭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꼭 들여야 되는데 꼭 안 들이더라도 상담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